특별한 맛, 특별 냉면 맛집 추천합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고흥군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관상식당이라고 하는데요. 835-3463 기억하세요. 관상식당, 친냉면 전문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죠? 친냉면 전문점입니다. 어디요? 고흥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식당 아주머니가 친절하지요. 이 냉면 측은요. 특별한 비법이 있어요. 어떤 비법일까요? 육수가 먼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들깨가루가 기가 막힙니다. 세 번째는 다데기가 기가 막혀 불어요. 이곳의 메뉴는 단 두 가지예요. 냉면과 냉면 콧백입니다. 저희들은 냉면 콧백이를 시켰습니다. 이제 비벼 볼까요?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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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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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면 비벼 맛있어 맛있어 비벼 비벼 여러분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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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육수를 좋아하신 분은 육수를 달라고 하면 그냥 줍니다. 육수만 먹어도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후루룩후루룩 먹어볼까요? 냉면은 만원 콧백이 냉면은 만이천 원이 되겠습니다. 관상식당 위치는요? 전라남도 000읍 1896 영업시간은 11시부터 6시 30분까지 기억하세요. 3월 10월은 3시까지입니다. 연락처는 0618353463 8번, 5、7、3、3、4、4、3 영업 그το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